성대골이라고 불리는 동작구 상도 4동입니다. 인구는 2만 9천여 명. 건물 석채 중 두 채는 20년 이상일 정도로 노후 건물이 많은 동작구의 대표적 저층 주거지입니다. 재개발이 시급해 보이지만 성대골 주민들이 선택한 건 도시재생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됐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주민협의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소득층이고 이분들이 나가서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살 수는 없는 상태예요. 도무지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재개발은 맞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재생사업을 하면 더 효과이지 않겠나 해가지고 단합된 힘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재생사업을 열광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주거 여건은 열악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 성대골의 특징이자 주목할 점입니다. 주민 10명 중 7명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주민 정착률이 높고 동작군의 마을 공동체 43개 중 절반이 넘는 28개가 성대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근엔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행정도 주민 요구에 발맞춰 주민 참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작군은 상도 4동 주민센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 도시재생과 안전을 함께 손보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대의 홍보리플렛도 배부하고 5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뜻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리더로 나서서 직접 마을을 발로 뛰면서 마을의 지도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열정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도 개발보다는 재생을 말하는 성대골. 여기에 안전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